네 이번 순서는요 스타들의 오늘 알아보는 스타데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 나오실지 화면 중에 만나볼게요 아 전수 노래란 보이면 임혁입니다 해피엘 님의 주인공이죠 저는 해피엘 님의 노래에 나누는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한순간 또 다시 뭐든지 시작하는 발걸음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해피엘 님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그 뭐라구요? 고존적인 노래면서도 다시 시작으로 일어난다는 뜻의 노래입니다 구름처럼 흘러왔던 지난 날에 나의 춤추는 술 한 잔에 기억나는 내 슬픔 모르는 드라마 이런 부분이 참 노래가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가 저는 제일 좋아요 왜 숫자가 틀렸어 그런데 이러면 또 이제 수험을 다 하게 되지만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남들 계수가 되시고 저도 열심히 추시는 대체 없는 가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로 이겨졌습니다 가수로 이겨졌습니다 commenting 때론 희망, 때론 희망, 때론 희망, 때론 희망, 때론 희망, 때론 희망 또 희망을 떠나왔던 내 말은 웃겨요 미안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도 못해 행복한 날은 내 삶, 이대로 큰 시간이야 Oh, happy and feel, oh, happy and feel 피곤 나이해, 불안 마이해, 지금도 통이야기지 Oh, happy and feel, oh, happy and feel 피곤 나이해, 불안 마이해, 당신과 나로도 통이야기지 피곤 나이해, 불안 마이해, 불안 마이해 노래 제목하고 같이 여러분들 100p의 기간이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마는 상처뿐이지만 뿐이지만 주 환자에 웃어보며 아마 널 바라볼까 이런 게 잘 거라면서 내가 나를 달래있는 집도 끝나지 않은 나의 뼈가 있어야 돼 나의 뼈가 있어야 돼 나의 뼈가 있어야 돼 나의 뼈가 있어야 돼 행복한 나의 뼈가 이제부터 시나리자 Oh, happy and me Oh, happy and me 그 본래에 그 나만에 당신을 만나고부터 이의 뼈가 있어야 돼 그 본래에 그 나만에 당신을 만나고부터 이의 뼈가 있어야 돼 이의 뼈가 있어야 돼 네, 화면 잘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 신청곡인데요 경기도 여주에서 이은서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사는 이은서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데요